Hello everyone.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. Welcome to English 시간이에요. 오늘의 영어 한마디. 여러분 영어 공부 시작하셨죠?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.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아우 난 나이가 많아. 너무 늦은 것 같아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다 라는 우리말도 있잖아요. 영어로 그런 편이 있어요. Better late than never. Better late 늦는 게 낫다. Than never.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. 그렇잖아요.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. 안 하는 사람보다 이제 훨씬 나아질 수 있거든요.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. 영어를 한번 따를까요? Better late than never. Better late than never.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 시작하신 분들 정말 잘 하신 거예요. Better late than never. 자 다시 한번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시작하세요. Try. Try now. Better late than never. 기억하시고요. 전 다음에 뵐게요. 바이바이.